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투바로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의 짧은 다큐멘터리와 함께 아리스분들의 엽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11일 김호중씨의 공식 채널에는 2021년 6월 11일 Dear Aris, Fit My Way 김호중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는 이 시절부터 시작해 김호중씨의 일대기를 짧게 닮은 도쿄멘터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호중씨가 세계 최고의 테너 파바로티를 보고 성악가의 꿈을 꾸게 된 시절로 시작해 김호중씨가 교회에서 지휘를 하고 성악을 가르치던 선생님에게 막연히 배우고 싶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찾아가 레슨을 받기 시작한 어릴 적 당돌했던 김호중씨의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호중씨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는데요. 바로 만만히 볼 것이 아닌 학비, 레슨비 등 돈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김호중씨는 또래 친구들은 자신보다 더 레슨 횟수가 많았던 사실에 알고보니 돈을 더 지불하고 레슨을 받았다는 사실에 음악도 돈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며 현실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성악의 꿈을 내려놓기까지 다다르게 되는 모습이 전해지며 다음주에 공개될 영상에서 남은 이야기들을 전해줄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등장한 진행자는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김호중이라는 다큐멘터리 코너를 소개하며 점점 더 알차게 구성되는 영상에 아리스들의 열성적인 반응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어 진행자의 이름은 보라별로 지어지며 김호중씨에게 누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호중씨를 향한 마음을 담은 아리스의 엽서 또한 공개되며 팬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마무리로는 김호중씨의 넷순도르마를 뜻으로 다음주를 기대케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마세요. 두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의 팬클럽에서 여태까지 기부했던 금액이 5억을 돌파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앞서 트바로티의 봉사동호회 셀럽아리스는 고양시 장애인체육대회에 5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는데요. 셀럽아리스 측은 블로그를 통해 고양시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추진하는 장애가족 힐링나들이, 비자매, 형제자매 프로그램 하이어, 찾아가는 지체장애인 체육활동 등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 고양시의 뜻깊은 지원사업에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기부를 통해 김호중 가수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기부 문화에 좋은 본보기로 자리매김하고 싶다라며 뜻을 전했는데요. 김호중씨의 각 지역 팬클럽들은 지속적인 기부활동으로 따뜻한 손길을 건네며 세상을 훈훈하게 물들였는데 이 같은 활동들이 하나하나 쌓이며 김호중씨의 팬클럽들이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5억이 넘었다고 알려져 팬클럽을 대표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길희님의 댓글입니다. 김호중님 역시 국보급 가수 최고입니다. 군백기가 무엇이더냐?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임님의 댓글입니다. 아리스님들 호중님 사랑하시고 응원하는 마음 존경합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호중님 승승장구를 위하여 화이팅!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다음은 한영옥님의 댓글입니다. 아리스님들 대단해요. 큰 사랑받을만한 호중님 함께할래요. 아리스님들 모두모두 건강하세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나리자순이님의 댓글입니다. 시작이 반 이제 1년이면 만나요. 김호중 2해 지나면 내년에 만난다니 벌써 행복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투바루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김호중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